개혁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개혁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모두가 개혁이 아니고 개혁이란 포장지를 갖고 뭔가를 쌓는다고 해서 개혁이 아닙니다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이 되려면 개혁의 대상과 과제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진짜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기 정파나 정치 권력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개혁하자 검찰개혁처럼 이런 구호가 나올 때는 그 CCBB를 잘 따져봐야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개혁이 진짜가 되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특별 발표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그런 것은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만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란 자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도 검찰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의 수석조차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모두가 다 의도에 얻다 하든 간에 검찰 수사 개입에 해당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는 겁니다 누구가? 정치 권력이 검찰개혁은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도 외압을 가할 수 없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으면 떠들고 난리법석을 치다 않더라도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2019년 5월 16일 날 대검찰청에서 100분 정도 진행됐던 기자 간담회를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기자 간담회의 주제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분간의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자지우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질문이 나오자마자 마치 준비라도 해두었듯이 문무일 총장은 갑자기 양복 상의를 벗어 손에 쥔 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옷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자들에게 대묻습니다 기자들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런데 문 총장은 다시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검찰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흔드는지를 잘 봐야 검찰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이 흔들고 청와대의 수석이 흔들고 여권의 핵심 관계적 흔드는 방식으로는 절대 검찰계획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검찰계획은 다른 저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짜 검찰계획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문무일 총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복에 윗옷을 벗어 흔드는 행위를 통해 흔들리는 옷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지만 옷을 흔드는 주체, 옷을 흔드는 주인공인 정치권력도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정치권력이 문제인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검찰계획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계획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또 핵심은 검찰이 정치중립을 확보하는 겁니다 검찰에게 정치중립의 확보를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쉽게 검찰계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당장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34조입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는 검찰 법법이 제정되던 1949년부터 당시에는 법률 제81조, 81호 20조였습니다 일관되게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 조문입니다 이것을 손대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다 가짜라는 거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도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 두 도문을 폐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검찰계획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바로 허구고 가짜다는 것이죠 그럼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거나 아니면 추점을 통해서 뽑는 겁니다 검찰 독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호선제와 추점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연수를 채운 대검검사 중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일정 비유를 뽑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뽑힌 검찰총장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추인을 받는 동의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외압으로 더 자유롭게 검찰의 활동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기관의 호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적임자를 뽑는 선거제를 우리가 호선이라고 합니다 호선이나 추첨의 방식은 생정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근대 민주공화주의의 한 중요한 축을 행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계획은 무엇인가? 정치권력의 검찰 지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심해졌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대통령의 아들을 대검찰청에 불러다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의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직 가운데 일부를 떼내서 공직자비리수사체라는 공수처를 신설한 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의 모든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경쟁을 시키고 충성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동시에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갖는 것은 검찰계획 이름으로 추진됩니다만 이것은 엄청나게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행위입니다 이미 재앙적 대통령을 초재앙적 대통령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권력형 비리수사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분명히 그 권한을 남룡할 겁니다 반대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던 탄압하는 수단으로 그럼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수처 신설이란 것은 반대파를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일종의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 위한 수단과 도구를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조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옳다고 봅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절대 재가할 수가 없죠 인간이란 것은 권력을 하지만 남룡하게 마련입니다 검찰청장과 공수처장 임명권을 두 개가 갖게 되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 지금도 골치가 뭡니까 청와대 권력 집중의 권력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란 거지 조국이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신망이 있는 신평 변호사는 문재인식 검찰개혁의 내용을 아주 착하게 지적합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떨어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문재인과 조국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에 대한 복수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검찰에 대한 복수를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을 쏘기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왜 옳은 일이면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이란 것은 검찰에 대한 사감이 뒤섞인 복수 그 자체일 뿐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